흥Tom 흥미로움 Aram. 2명이요. 저 대학에. 네, 그치깐요. 여기는 제일 멋있는 곳이죠. 항상 한국 퍼펜드 여기. 맞아요. 여기는 항상 저 처음에 왔을 때 거기 안에 있는 곳인가? 저희 한 번도, 저 한 번도. 아 그래요? 그럼 어떻게? 어디서 이렇게 있어요? 아 못해. 잠깐만요. 근데 제가 있어요. 우리 아르프라이. 12년에 오지 대학에. 다 기억나요. 어?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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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저는 터키에서 온 글로벌 서비스 학과 학생 장사 탭입니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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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으로 온 지 2년 반 됐어요. 숙명여자 대학에서만 있는 특별한 전국이 엔트로페너십 전국을 공부하고 싶어서 왔어요. 글로벌 서비스 학부에서 엔트로페너십과 글로벌 협력 전국이 나와져 있는 전 매력적이었어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세네갈에서 온 숙명여자대학교 경영대학원 마케팅 전공 은보 아람입니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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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한국에 와서 1년 동안 한국어 공부했는데요. 그리고 숙명여자대학교 입학한 다음에 한국 친구 많이 쌓였고 방 친구도 한국 사람이어서 매일매일 대화 나눠서 한국어 실력이 좋아졌어요. 네. 저는 학부때 컴퓨터과학에서 공부했어요. 그리고 졸업한 후에 세네갈에 가서 세수 쪽에서 일을 했어요. 또 공부하고 싶어서 숙대 다시 와서 경영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어요. 제가 이루고 싶은 꿈은 세네갈에서 한국어 어학당을 세우는 곳인데요. 지금 세네갈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많이 몰랐고 한국과 세네갈 두 나라 관계를 강화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저는 세네갈에서 한국어 어학당을 세우는 꿈을 이루고 싶어요. 한국어 어학당을 세우는 꿈을 이루고 싶어요. 카메라 보고 싶어요. 날랑인 한국어 어학당 한국어 어학당 그것 물 ee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